천원. 한달이네. 일부러 시험. 베이컨 오랫동안. 아쉬운 천원 공공. Dentist에타 Myth school. 베이컨 오랫동안. 멘저를 뭐하는거야? 멘저를? 아 진짜? 오 저기요? 우산? 아 제발 제 딸 신났다 가자 오늘 아 지금 잠깐 맨날 MC처럼 되는거 같은데? 지금 어디가고 있어요? 지금 어디로 왔어요? 저기 내가 물어봤고요 맨날 오빠가 물어봐주길래 내가 물어봐준건데 처음 물어보셨네 네 어디가고 있어요? 에도토쿄 박물관이라는 딱 큰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이제 문 닫기 2시간 전이긴 한데 네 급하게 왔고요 급하게 왔고요 그 카메라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자 가볼까요? 네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잠깐만 3시간 전 치부 Prior 카국 카메라만 거 지금 바이러스 뭐야? 바이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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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빠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퀘스트 해볼게요. 알았지 몰랐지. 저기? 누구랑 얘기하고 해도 되나? 한창 더 올라가야 되네. 한창 더 올라가야 되네. 한창 더 올라가야 되네. 한창 더 올라가야 되네. 첫 시작이 6층이다. 여기 6층이야? 가보자. 오늘 조금 얌전한 내 와이프. 무슨 일이 있었다. 아닌가? 뭐라입니? 아 겁나. 들어가야 되나? 들어가야 되나? 여기 좋다. 여기 뚫어주세요. 네. 조금 무게가. 의외로 힘이 좋으시네요. 그거 들고 춤추세요. 아 안되겠다. 조금 내가 설명을. 네. 해주세요. 옛날에 에도 때는 스시라는 게 이렇게 막 옛날에 생겼는데 됐다 옛날에는 컸어요. 그냥 주먹밥처럼 컸는데 먹기 편하게끔 두 개로 갈라져서 먹기 시작했다. 그래서 지금도 스시집에 가면 한 접시에 두 개씩 나오는 게 그게 시작인거죠. 원래 이 사이즈였구나. 이것도 좋겠다. 어 좋아 좋아. 역도성수요? 밥 먹고 싶다고 막 나를 이렇게 끌고 갈 때 힘 어마어마하거든요. 약간 그.. 아.. 아.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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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진지해. 모형인 척하게. 아 모형인 척한 거? 하.. 하.. 배고파서 힘이 없어. 아 돼요? 힘이 없어. 아 아깝다. 어? 아 네. 밥 먹으러 갈까? 어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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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다. 신난 우리 와이프. 여기가 어딘지 뭐가 전시되어 있는지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건지 하나도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도 재미있고 재미있고 즐거운 오늘 하루. 근데 뒷감하고 있었어. 아니야. 잘 때려. 그리고 50m.. 아니 5m.. 아.. 저기요? 포기하자 그냥. 포기해. 50cm 이상 가까이 오지마. 왜죠? 카메라에 거리가 있어요. 아 이 정도? 아 지금? 그럼.. 좀.. 뭐 이해를 하고 끄덕이는 건지. 괜찮아요? 어 괜찮아요. 근데 저라면 좀 더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하도록 수화를 할 수 있나. 아 있지 않나.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째려보지 마시고. 뭐라고요? 배고프다고요? 아 예. 알겠습니다. 밥물관에 와서 공부 좀 하다가 한 10분 지나니까 배고프다고 이제.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돌려서 헤어지를 다 샀어요. 거의 엔진이 10분만 가동이 가능한 하루에 10분만. 네. 종이장 된 거 같아. 네? 종이장 된 거 같아 지금. 네? 종이요? 조금만 더 보고. 한 2시간 정도 보고 갑시다. 지금 뭐 하시는 건지. 본인이 한 3인분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 같은데. 아 그냥 빙빙 도는 걸로. 어때요? 유익했어요. 근데 뭐 거의 알고 있는 내용이여가지고. 약 복습하는 느낌. 여기는 확실히 싹둑 하는 거 같아. 여기요. 재밌었어요? 네. 재밌었죠? 지금까지 와봤던 관광관 중에. 제일 재밌었어요? 그게 왜죠? 아 한 끼니까. 아 맞아. 응? 갈까요? 응. 정말 나는 여기서 가. 뭐라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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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신나 보입니다. 조금 힘 나죠? 뭐라고요? 찢어질 거 같아. 뭐가요? 원화카. 원화카가요? 네. 좀 찢어졌으면. 아 아니에요. 이거 그냥esinł 거 같아요. 저는 항상 추천해주신 있는 사람이 assignments. 괜찮아요, 사랑해. 같이. Jean sabe? 그래도 괜찮은ey evitar 해야지. 齢고 오래추 Yeah. 네 influences. voll flooded. 件事情.